안녕하세요. 배우래 강빈의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2년도 2회차 우리 2과목 가보시죠. 마음에 드는 문제는 없어요. 좋습니다. 21번이요. 자, 집안 계측을 하고 있다. 그때 계측의 목적을 어떻게 계측할 건지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해야 될 기본적인 계측 계획서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그 중에서 고려사항이 아닌 거 찾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계측 결과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해석을 하고 어떻게 유지관리에 활용할 건지는 중요한 내용이죠. 하지만 계측 기계의 폐기방법? 그건 뭐 여기에서 논할 일은 아니죠.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은 22번이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서 설계업이나 감리업의 등록신청서를 작성을 하려고 한다. 자, 등록사항에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 증빙해 주셔야 되고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은요. 네, 장비도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보유장비. 맞습니다. 그런데 3번은 좀 틀렸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23번이요. 우선은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서 자,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서 받은 게 상세도네요. 시공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자, 그럴 때 공사업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것을 잘 검토하고 확인하셔서 승인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 중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시공이 이제 시작대로 가는 단계입니다. 어쨌든, 자, 불가능할 때는 사유서를 증명하고 기타 등등등등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건 뭐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 자, 우선은 이 시공 상세도가 정확하게 계산이 됐는지 시공은 가능한지 뭐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은요. 자, 저는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설계토서, 설계설문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당연한 얘기일 건데 자, 폐품, 자, 발생물의 유무처리, 적정 여부 이거는 이제 시공도 이제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검토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은요. 자, 정격 용량이, 계산 문제네요. 정격 용량이 자, 250W인 태양광 발전 모듈이 있다. 모듈이 지금 전류도 있고 전압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로 구성된 자, 어레이가 직렬로 10개, 병렬로 30개. 좋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까지의 거리까지 주어져 있고 전선의 단면적이 이렇게 돼. 전압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뭐 공식부터 먼저 쓰고 봐야 되겠네요. 그쵸? 우리 전압강 공식은 어떻게 쓰나요? 전압강 저랑 같이 공부하셨으면 아마 이렇게 쓰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저는 17.8이라고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쵸? 맞아요. 저는 K, I, L이라고 알려드렸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엔 1, 10, 100, 1000 곱하기 단면적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면적은 단위가 미리, 미리, 스퀘어, 미리, 미리 스퀘어 되셨죠? 자, 그 다음엔 이걸 우리가 상계수라고 얘기하는데 태양광이니까 우리 그 상계수, 단상, 이선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거의 값은, 이 K값은, 그쵸? 우리 2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곱해서 35.6이라고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되셨죠? 어쨌든. 그 다음엔요. 자, 전류가 있네요. 전류, 전류. 자, 전류는, 전류는 어떻게 증가한다고 알려드렸나요? 자, 우선은요. 모듈이 하나 있으니까, 모듈이 하나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흘러가는 전류는 지금 현재 8.1A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직렬로 10개를 연결을 하면 쭉 올라가서 10개까지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라고 하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를 직렬로, 병렬로, 병렬로 이제 쭉 연결하면 이게 병렬 연결한 것만큼 숫자로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전류값, 맞습니다. 이거의 전류값은 우리의 8.1A 곱하기 30종도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자, 그 다음에 거리는, 뭐 이거 거리는, 뭐 거리는, 거리는 그냥 미터니까 길이가, 그렇죠? 120m라고 되어 있으니까 120m, 그렇죠? 암페어. 그리고 전선의 단면적, 이 단면적이 75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뭐 단위는, 그렇죠? 이거 그냥 전압, 볼트로 떨어질 겁니다. 뭐, 이거 뭐 여러분들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그렇죠? 4번 정도 나올 겁니다. 감사하죠. 이런 문제는, 그렇죠? 너무 쉬운 문제였었고요. 저 훔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